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2021년 5국공찰 3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세무서장 처분권자죠. 생산반출정지 처분의 적법성. 처분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이렇게 법적 성질에서 재량행위인지 그리고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구조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일탈남용에서 일반원칙, 일반원칙 중에서 사안같은 경우는 특히 신뢰부원칙 그 중에서도 파생법리인 확약의 법리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안같은 경우는 확약을 꼭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적 성질에서 기속재량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논리구조는 이렇게 논리 맥락이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니다. 다만 신뢰부원칙의 파생법리로서 확약의 법리를 먼저 써줘야 되기 때문에 확약의 구속력과 시료 그리고 확약에 따른 신뢰가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여기는 구별기준 쓰고 포섭, 조문포섭 아주 좋습니다. 재량행위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을 써주고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신뢰부원칙을 곧바로 들어갔네요.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긴 하는데 확약일 때는 확약의 법리를 꼭 써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확약의 법리는요. 신뢰부원칙의 파생법리로서 모든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죠. 사안은 지금 확약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확약의 처분성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확약의 이런 구속력과 시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확약의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확약의 구속력은 공익적 사정변경이 있으면 시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행정체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시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설들 중에서는 이익형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익형량을 위해서 써줘야 됩니다. 카페에 누가 질문을 했던데 신뢰부원칙은요. 위법한 공적견의 표명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적견의 표명을 위법한 경우에도 신뢰부원칙이 대상이 되죠. 그리고 확약의 대상이 사안에는 위법한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례원칙까지 써주는 거 좋았는데 만약에 신뢰부원칙으로 쓰려면 신뢰부원칙과 공익과의 충돌 그래서 결론은 이익형량으로 즉, 확약에 따른 신뢰이익과 침해되는 사익과의 신뢰이익의 침해와 그리고 공익적 사정과의 비교형량,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집행정지, 요건, 특히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인데 여기 주의하십니다. 그냥 판례가 예외적으로 긍정했다는 것을 써주는 건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 부분은 보강을 다들 하세요. 어떻게 보강하냐면 기본적으로 금전부가 처분은 여기서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의미 판례는 금전부상이 불가능하나 이렇게 썼죠. 이걸 써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전부가 처분은 금전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자금 사정에 미치는 파급 요가가 커서 폐업에 이를 정도의 그런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을 때만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 쟁점 다반제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금전부가 처분은 금전은 돌려줄 수 있잖아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전부상이 가능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포섭을 정확히 써주세요. 여기에다 포섭을 그렇게 썼네요. 그런데 여기다도 써주세요. 판례를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만 긍정하는 겁니다. 이거 좀 보강이 필요하다. 포섭 아주 좋네요. 원칙적으로 금전부상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 폐업에 이를 정도가 되면 금전부상으로 사회통영상 창고에 견뎌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참사의 추가 변경은 준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걸 쓰고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경제라는 측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 또는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측면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다는 거죠. 인정 요건. 그렇죠. 인정 요건에 맞게 사은 포섭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첨언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당사자의 인식을 불문하고 있다. 판례 보강해주면 좋겠네요. 판례는 첨언식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이러한 추가 변경되는 사유가 첨언식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만 하면 되지 당사자의 인식은 불문한다. 이것도 한 줄 정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법률은 꼭 언급을 해줘야 돼요. 다음 유법성 심사 가능성인데 여기는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으로 다들 썼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공정력은요.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당연 무효가 아닌 하자가 있을 때인데 이미 기가 판결이 나왔으면 적법하다고 이미 판단이 끝난 거고요. 또는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공정력은 제거된 겁니다. 따라서 인용 판결이 나오면 공정력 내지는 구속력 공조의 효력의 내용 중 권한이 있는 기간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이미 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더 이상 공정력은 논의할 수 없어요. 또는 기가 판결이 나오면 공정력이라는 건 하자가 있지만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인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끝나잖아요.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공정력을 쓰는 거 아닙니다. 다들 공정력을 썼던데 그건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사안에서는 위법성 심사가 가능하냐고 나아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청원권의 법률 위반의 요건만 판단하면 돼주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나중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그때는요. 국가배상청원권의 성립요건 쓰고 그중에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항공성에 기팔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공무원의 과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재량행위로 판단하는 건 좋았어요. 그렇지만 화계약에 해당된다는 것도 언급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논의 실익 써주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일탈남용만을 판단한다. 신뢰보호 원칙 자 여기에서 화계약을 신뢰보호 원칙의 파상법률을 본다면 화계의 법률을 먼저 써주고 나서 그럼 화계에 있다는 신뢰입과 화계약을 실효시키만한 공익적 사정과의 이익형량 비교형량 이런 논리구조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잘 쓰긴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신뢰보호 원칙으로 쓴다면 신뢰보호 원칙 화계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과 사정변경이 있는지 공익과의 충돌 문제를 꼭 언급해줍니다. 사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인의 음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좀 더 써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을 쓰려면 한계의 문제로 가서 이익형량 이런 논리구조 꼭 잡아주세요. 집행정지의 요건 금전보호 처분에 대한 목차를 좀 써주는 것도 좋겠죠. 판례에 따르면 자 여기 또 보강 꼭 해주세요. 판례는 금전보호 처분에 관해서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손해발생 또는 그 우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천세의 추가변경 의인정여부 명문규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인정할 필요성과 상대방의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나 신뢰기과의 충돌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허용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 또는 인정기준을 먼저 써주세요. 인정기준을 써주고 이 인정기준에 맞게 포섭하는 능력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포섭을 좀 더 자세히 써야 고득점을 합니다. 물론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이런 표현은 좋죠. 주세법상 법률적 평가 이전에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 뭐 최근 판례를 좀 한 두어 줄 두 줄 반 이렇게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즉 일반적 사유 당초 사유는 일반적 사유를 추가 변경해서 구체화 사유로 바꿔줬을 때 당연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판례는 이유 제시가 전혀 없다가 나중에 이유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아예 추가 변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판례도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판례 아니더라도 일단 당초 사유의 일반적 사유를 추가 변경해서 구체화 사유로 추가 변경해 주는 것은 특히 변경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인정된다는 거 꼭 써줍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자 여기는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 가능성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질문에서 위법소송을 심사할 수 있느냐 이러면 물론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걸 공권으로 봐서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다 이송이 문제된다 이런 거는 질문 취지에서 좀 벗어났다고 교수님들이 언급을 하니까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 관할 문제는 굳이 많이 쓰지 마시고요 특히 기팔력 확정 판결이 나오면 기팔력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랬을 때 항구성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에서의 법률 위반의 위법성의 개념이 같은지 다른지 그에 따라서 기팔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써줘야 되겠어요 처분의 위법성이 존재된다 이런 거 보통 성결 문제라고 표현하죠 법률 문제에서는 성결 문제 조금 보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뢰법원칙 적용 여부가 곧바로 들어갔는데요 법적 성결을 검토해 주고 특히 확약의 법리 같은 걸 써주는 거 좋습니다 물론 재량행위인지 일탈라미용 그 중에 일반원칙 신뢰보호 파생법리로서 확약 이런 논리구조를 그냥 쭉 문정화시켜서 쓰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보통 교수님들은 이런 경우에는 확약인지 확약의 구속력에 반하는지 그거 위주로 많이 써주기는 해요 아무튼 파생법리가 있다면 파생법리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확약의 법리를 먼저 써주고 다만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적 사정이 있을 때 확약에 따른 신뢰이익과 이익혁려이 필요하다는 그런 다설적 견해에 맞게 써준 게 좋습니다 이 부분 포섬은 상당히 좋네요 오히려 여기서는 법률적 값성 원칙의 충돌 또는 공익과의 충돌 뭐 이렇게 한계로 넘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결국 이익혁량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포섬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고 여기는 잘 했습니다 확약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목자 아주 구체적이고 좋네요 요건 써주고 일반론도 좋은데 일반론에 맞는 포섬이 좀 더 풍부하면 좋겠어요 특히 금전부가 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중요 쟁점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런 중요 쟁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답안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론은 좀 많은데 포섬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집행정지 일반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 쟁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부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하기에는 손해발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이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유무용의 손해가 발생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거 이 키워드 정확히 적어주세요 평소에 추가 변경의 허용 여부 허용 여부 또는 인정 여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허용 기준 허용 기준에 따른 판단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해주면 돼요 여기도 구성용권제 회력을 썼는데 이 부분은 주의해 주세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팔력 문제에서는 오히려 항고수능의 기팔력의 의미가 뭔지 국가배상에서 위법성 의미가 뭔지 그게 부수쟁점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다들 다른 내용으로 좀 쓴 것 같은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확약의 법리가 빠진 지금 확약의 법리를 제대로 쓴 다만지가 일단 없는데 확약의 법리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는 집행정지의 일반적 요건만 넘어 쓴 것보다는 금전부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판례를 쓰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해야 돼요 그 내용을 조금 보강해 주세요 다만 예외적으로 경영 전반 또는 자금 사정 등에 미치는 파급률가 커서 중대한 경영 사회에 약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포섭하는 논리구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3회 복둥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